김호중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오늘 중으로 31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송치를 하는데 구속했을 당시에 적용했던 김호중에 대한 혐의가 4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주치상 그리고 뺑소니입니다. 사고의 미조치한 부분하고 그리고 범인도피방조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혐의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에 대해서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됐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 넘었다는 것으로 위드마크 조사에서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음주 혐의가 추가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바꿨어요. 형량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5개 혐의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호중의 팬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김호중의 팬덤이요. 김호중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론하고 반대로 가면서 계속해서 김호중을 옹호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김호중의 위약금을 보태줘라라고 하는 극성팬의 주장이 온라인에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김호중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명웅이 또 스타디언 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벌었으니까 친구인 김호중을 좀 보태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이명웅에게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팬덤이 김호중을 김호중 사건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이에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티즌들의 반응이 그 가수의 그 팬이다. 음주 뺑소니하고 공연하는 것은 괜찮으냐. 팬들이 더 욕먹인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금 팬들이 이렇게 나서고 옹호하고 반사회적 사범에 대해서 옹호하고 이번에는 이명웅에게 너 김호중 구속되어 있는 친구가 너는 공연해도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황당한 주장이에요.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요. 한두 달 전에 이미 날짜를 잡은 거고 한 두 달 전. 그리고 그 이후에 김호중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면 공연을 이렇게 잡혔는데 그럼 김호중 사건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호중은 사건을 일으키고도 공연을 하지 않아요.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 옹호를 하기 때문에 김호중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김호중을 더 욕먹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팬클럽이 더 욕먹이고 있다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런 주장이 진심인 것 같아서 무섭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어요. 뺑소니가 어떻게 한 번 실수냐. 뺑소니는요. 반사회적 사범의 음주운전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음주운전하라고 협박했나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를요. 지금 이것은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김호중의 위약금을 좀 보태줘라. 임형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돈 벌었으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고요. 이거는 e-today의 보도인데요. 김호중의 극성팬이 이번에는 임형우을 겨냥했는데 좀 위약금 좀 대줘라. 너는 공연해서 돈 벌었고 지금 김호중은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치장에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돈 벌은 걸로 좀 위약금 좀 보태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오히려 김호중 사건에 대해서 여론이 더 나빠졌어요. 자, 볼게요. 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것도 중앙일보 보도인데 위약금 좀 보태달라. 임형웅도 건드렸다. 왜 임형웅을 건드려요? 임형웅 팬들은요. 가능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댓글을 쓰지 말자. 괜히 비난 댓글을 쓰게 되면 임형웅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이 비난 댓글을 말하자면 임형웅 팬 여러분들은 김호중에 대해서 비난 댓글 쓰지 말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호중 팬은 이렇게 임형웅에게 공연을 왜 너는 왜 공연을 하냐. 김호중 감옥에 가 있는데 이런 주장도 하고 김호중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위약금 좀 보태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김호중을 향한 어긋난 팬심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뉴스장터가 생각할 때 김호중 팬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자중해야 돼요. 이 사건을 지켜봐야 돼요. 김호중 사건은요. 단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보면요. 거짓말종합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동원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저지는 주범인 김호중을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김호중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 가수의 급팬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김호중은 감옥에 가 있는데 임영웅 너는 공연 그렇게 즐거우냐? 그러면 공연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음주 뺑소니 사건을 하고도 팬들과의 약속 때문에 공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럼 공연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난 거는 임영웅이 공연을 결정한 이후에 사건이 난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연 날짜가 잡혀져 있고 김호중이 교통사고로 감옥에 가 있으니까 미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야 돼요. 어거지도 보통 어거지가 아니에요. 김호중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공연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었고 선수금을 너무 많이 받아놨지 않습니까? 이 선수 말하자면 공연을 하지 않으면 이 선수금을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수금이 125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부채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속수사가 갖고 있는 돈은 16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폐업 수순에 들어간 거예요. 김호중도 폐업되게 되면 홀로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상황인데 지금 이 김호중의 팬들은 소속사도 좀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팬카페에서 나가라. 우리가 김호중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김호중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거는 좋은데 왜 이명웅에게 공연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요.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 김호중 사건에 비난의 댓글을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비난의 댓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명웅의 팬들을 또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 사안을 대처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거지 주장을 하고 지나치게 옹호를 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번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김호중에 대한 비난도 더 높아지고 팬들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옹호하고 응원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또 김호중이 어떤 시점에 어떤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 감옥에 가 있는데 공연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중간에 가석방이라든가 형집행정지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풀려난다면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든가 형이 확정된다든가 한 이후에 풀려난 이후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게 옹호하고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일단 지켜봐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도 음주운전까지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다섯 개의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 혐의 자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반사회적인 사범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됐고 음주운전 사고 낸 건 더 잘못됐고 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한 건 더 잘못됐고 거기에다가 내가 아니라고 매니저에게 네가 대신 자수해라고 하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거고 거기에다 자기 살려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습니까? 지금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도요 블랙박스에 그 매니저가 지금 구속된 매니저 전모본부장이 본인이 삼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김호중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증거인멸 혐의를 좀 이렇게 낮춰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CCTV에 보면요 김호중이 나와서 전화를 걸고 다시 차에 한 10초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했던 행위 이런 것들을 계속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팬들이 조금은 자중하고 자숙해야 할 때 왜 이렇게 나서냐는 이야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요. 자 이 글을 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드리면 또 기분 나빠할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터는 김호중 씨가 오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소식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혐의가 하나 추가됐다는 거 음주운전 부분이 추가됐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또 팬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 김호중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또 더 비난을 받고 있다. 김호중에 대한 여론도 더 나빠지고 그리고 김호중 팬들에 대한 여론도 시선도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중